아 이게 왜 맞아 내가 이 이즈리얼 심상치 않다 그게 하는 녀석이야 아우 개 아프네 진짜 와 이만하시네 딜이 왜 이래 이거 와우 씨 와 내 이즈 진짜 너무 쎄잖아 아아 게임 재밌네 복수를 해야겠어 나는 꼭 나도 이즈리얼 한 판 가야겠다 아 아 왜 상대는 1픽이야 맨날 아니 저 이즈리얼 그 녀석이 아니잖아 아아 데리고 와 다시 데리고 가잇 안녕 왜 Q 안 쏘라 Q 쓰러와 빨리 뭐해 뭐라 말이야 이거 뭐 사는 거 말 헉 이 녀석이 아니야 아 이 녀석이 아니야 아 이 녀석이 아니야 데려와 다시 야 그 정도 이즈리얼은 그분 밖에 없는데 후회하지만 난 그분이 아니야 이거 전판 이즈리얼 좀 사기야 은신했는데 Q를 다 맞춰 이게 왜 이래 이거 와우 진짜 말이 안 돼 한 360도 꺾었거든 Q를 맞춰 약간 참참참의 보수야 아 이게 아니야 라인즈는 이게 아니야 더 잘해야 돼 전판 이즈리얼 어디갔어 아휴 날 더 강하게 만들어줘 아 이렇게 이기는 건 의미가 없어 복수를 해야겠어 나는 꼭 아 이 느낌이 아니야 또 그렇게 쏘는 게 아니야 더 잘하란 말이야 아 이게 아니야 제발 피해 왜 맞아 그걸 아 오랜만에 만난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야 솔랭에서 그런 귀중한 스파링 인재를 만나기 쉽지 않은데 아 이 이즈리얼 그래도 1킬 먹었으니 보여주겠지 전판보다 덜 집중하는데 이렇게 라인즈는 쉬울 수가 없어 너무 쉬워 이거 맞으면 안 된다 아우 아 집 가지 말고 라인즈는 해줘야겠다 이거 와 핫빛을 큐라도 해줘 와 이즈리얼 큐라고 해줘 가만 가만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뭐지 뭐 야 이게 죽어? 와 레전드 아 이럴 줄 알았다 이럴 줄 알았다 아 바텀 죽겠는데 이거 아 바텀 죽네 아 저 서퍼 때문에 나 진짜 억울해 나는 와 이렇게 해도 중요해 레전드 이걸 길가다 죽어서 바텀이 세 웨이브가 타버린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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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아 아 아 아 이 녀석 어 아 아 아 그 시 아 5 이게 4킬이니까 제발 제발 오우 기압때문에 잡았다 이거 야 선도 없네 이거 블라디오 어 절망했다 진짜로 스킬샷 조금 조금 많이 아쉬운데 가는 중 가는 중 야 이거 데미지 왜 이래 이거 한 대 맞고 바로 판단 잘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와 이거 뭐야 아 육체리 아 육체리 아 육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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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F까지 인정인데 곡괭이 수확에나 할지도 모르겠네 저 뭐야 금수저프를 킨가 이거 뭐 산수지공 스킬샷인지 소울이 없구만 스킬샷인지 소울이 없구만 수명이 나쁘지 않은데 전 이즈리엘이 너무 파격적이었어가지고 혹시 쭈들어 맞아야 이게 기억이 잘 남아 미친놈처럼 해야지 그래야 돈 더 잘 벌고 예미집도 더 잘 벌고 아직도 생생하다 미친놈이 아 왜 이렇게 졸려 아 발원치고 싸우고 싶다 지금 블라딘이 계약해가지고 나이스! 좋아요! 이겼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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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길 땐! 이겼다! 이겼다! 내가 이길 땐! 나이스! 잘 받아먹었다! 나이스! 라이스가 캐리한 식탁에다가 숟가락 사라졌다! 뭔가 대단히 열받았나! 오! 대단한 상체! 너! 너 우리가 아니구나! 나이스! 굉장히 약한데 몰라니까 이겼다! 나한테! 하아... 이걸 참네! 잘을 봐! 이겼다! 감사합니다! 나 갈게요! 감사합니다! 나 갈게요! 하아! 하아! 이겼다! 나 도주를 이미 다 만들어놨라! 하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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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